PNX 미케닉스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PNX 미케닉스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여러가지 문제로 보행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재활훈련 시에 사용하는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용 유아용 등 다양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병원 등에 납품을 하고 있죠. 제품 같은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유지보수는 내수 쪽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60억 정도 되네요. 수요예측은 6월 24일부터 28일, 공모청약은 7월 8일부터 7월 9일, 환불일은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14,000원에서 17,000원이고요. 키움증권에서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는 34만주에서 41만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요. 공모가 최상당 기준 증거금은 17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칸도는 등급별로 다른데 일반 고객의 경우 2만주에서 2만5천주 사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은 원래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일반 고객 기준 온라인 2천원, 오프라인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는 647만주이고 그중에서 394만주가 보호해수 되었거든요. 따라서 유통 주식수는 254만주가 되겠습니다.